4위는 DMC 페스티벌! 신개념 한류 문화 축제가 여러 분을 찾아갑니다. 오는 9월 최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2015 DMC 페스티벌! 또 화려한 무대를 꾸며줄 페스티벌의 주역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. 2015 DMC 페스티벌 개막식 케이크업 슈퍼 콘서트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대개하고 화려한 페스티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. 특히 과거 나는 가수가 출연 중 중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은 레전드 가수들의 스페셜 무대로 열릴 예정인데요. 그 진행은 윤도현 씨가 맡으신다고요? 이번에 피를 토하는 어떤 그런 열정으로 무대에서 라인업을 듣기라고 하셨는데 라인업은 지금 딱 들키셨네요. 윤도현 씨 무대에서는 제일 최신인 거예요. 왜냐면 또 피를 토한다고 하시는 분은 무대에서 찾지 않으면 피를 토하는 게 없기 때문이시죠. 상남에서 이렇게 좋은 페스티벌이 열려서 공연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고 2015 DMC 페스티벌 파이팅!